야 에이스다 이거 한명만 더 잡으면 안녕하세요 제 얼굴이 궁금하다면 인스타에 냄새 오이 검색 제 생방송을 보고 싶다면 치즈직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영상 댓글에 인스타랑 치즈직 주소 소속했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세요 남은건 우리팀에게 개꼬 구웅 고마워 무릎 빡빼 아 씨발 이걸 못 맞추면 병신놈을 이 새끼 진짜 근처있네 뭐야 바이퍼야 니가 해야한다 그렇지 개 비호감이네 개코 진짜로 머릴 털 뜯어 그렇지 죽여봐랴 그냥 바이퍼야 우리 개코 샹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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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발 존나 힘드네 나니까 내주는 거야 이거 어우 예아 냄새 오퍼레이트 해 취한다 쥐리 고요 GG 우리 마이포 오빠 젖고스 마이포 오빠 섹시해 오우 쉣 아 우리 안 맞혀 드디어 잡았다 씨브랄리언 에이 나왔다 드디어 잡았다 이 씨브랄새끼들 오우 상대 미드에서 까부랑대는거 개빡쳐한테 드디어 잡네 씨대들 졸조 한 번 가볼까 다 같이 리킬까 하겠다 제트 CT 나이스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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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나이스 오우후 아 팀 잘만났다 뺏어봤어 아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들 다이아 구간에서 나를 만났는데 게임을 지신다? 그 새끼는 진짜 병신새끼인거에요 여러분들 다이아 구간에서 나보다 레이나 맛있게 자랑하는 사람 누가 있는데 걔러와봐 누구있어 나 지랄해 너 누군데 질김중인 평맹 6558이야 너 누군데 우리 나야 말거리지 맞다 큰일날 뻔했잖아 중앙에서 첫 발견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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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연승 좋구요 사냥차라 3위팀 좌파크라 이쯤 타이밍에서 우리가 돈이 겁나 많잖아 나 9천원 있잖아 여기서 5포 사는거 에반가요 여러분들? 나 궁극기 포인트 얼마 안담아서 어차피 궁 쌓으려면 오래걸리거든? 여기서 5포를 들으신 심의 판단요? 나이스 어 이거 사고인데 이거? 야 씨발 저기 스파드라민 도시 확인했다 여기 있을꺼거든요 아 씨빨련 아이고 갈쎄지 말고 어우 미안 두 명이 있는거 보소 아니 한 명 있으면 아프라 잡는건데 헤드라인 노려가지고 이건 예상치 못했네 아 제발 5포 먹지마라 먹지마아 미파일리언 저거 라운드 두개 남았는데 바이 때리쇼 레인하니까 그냥 깡벤달 된차라 그리고 바이 젤을 부팔고 벤달 사 사이트풀 사이트풀 레인 남은게 파이프 전시 수고하 수고필x6 리컬venge 라운드 스키 built 라운드 스키 애드 모 персонаж 3명가 남omnia 5만원 신경 granddaughter 연이 устить liche mäzi 합라 유리한 부분 아 나 잡아야 되는데 나 이거 A야 혼자다 아 뭐야? 오퍼레이터였어? 나 몰랐어 아 나 궁극기 있는데 A 지금 Z 혼자야 사이타에 사이평한 궁 나이스 궁극고 한 명 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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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클로브 메인 메인 바지 메인 바지 백스 왔잖아 클로우 왔어 여기 왔어 기 왔어 기 왔어 헤드스 좀 들어 아니 아니 이 ㅅㅂ 사운드 플레이를 안해요 백스 한 왔을 거야 백스 백스 한 명 메인 한 명 아 둘 다 메인 거기도 메인 거기도 있어 거기 있어 내가 바로 사냥 야 이거 마 오 게임 소리 존만났다 아니 우리 클로우 봤어 이 ㅅㅂ 헤드스 안 끼고 게임하는데요? 뭐지? 이런 새키가 다이아 3? 아 아 메인은 좀 살해봐 못살해 도와줘 소박 그렇지 메인 없고 나이스 클로우 올리는 거 몰라요? 야 이거 아니 뭘 해도요 이거 런 앵글 했는데 헤드 바뀌었어 런 앵글 했는데 헤드 바뀌었어 눈총 드는 거 뺨 말았다고요? 왜 그래요 여기다 1등임 나와 팀 MVP 아 전체 MVP 아 미안해 답받을 했는데 아니 품이 좋아서 그런데 혹시 저한테 벤담 투자할 상황은 없죠? 네 저 셀이프 한 자를 말 거절한다 아니 아니 사줄게 사줄게 아우 감사합니다 클로우브 여자야? 남자 남자 아 남잔데? 유현아 씨 아 더러워 게임이나 해 뛰엄마 나이스 싸이버 1킬 80초 이거 내가 제스를 잡는다면 이거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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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만해 빠져 제발 나이스 싸이퍼 반짝 놀랐어 그렇지 야 싸이퍼야 좋았다 내 앞에 이거 몸 서주는 거 너무 좋았고 완벽했다잉 싸이퍼가 남아있어 아 나 다섯만 아 어 말해주지 로마스는 아 아스라 왜 내 뒤에 있어요? 야 아스라가 왜 내 뒤에 있어요? 동시에 연막에서 빠져나왔나? 내가 연막으로 들어갈 때 상대 아스라가 연막에서 나왔나? 진짜 걔 어카 타이밍으로 갈린 거 아니야? 엇갈렸나 봐 Come on ! 엘버 더 좋게 체백하다 제필이긴 해 아, 시발 탁착!! 기억 Dau 사람들 못 들었잖아 이거라 오, 제2 오, 제2, 좀 섹시했다잉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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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 . . 나 이거 한명만 더 잡으면 아니 근데 그로브형님 혹시 거기 왜가리 왼쪽 왜가리심 저 왼쪽 안가리는게 맞거든요? 이겨차를 한잔해 죄송해요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나 이거 진짜 이해가 안돼서 그럼 제가 풀떡인데 야 씨X 플래를 왜 만나 내가? 그런거 잘 몰라요 나 다이안인데? 아 근데 게임수준이 너무 낮다 진짜로 야 근데 쟤 얘 푸는거? 야 서렌치자 얘들아 이거 못이긴다 아 또 이거 얘네끼리 뛰가서 뒤신거야? 아니 상대도 진짜 ㅈㄴ 못하여 이거 wagen 우웅 우웅 우아 아에에ă 빠러지새X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